죄송해요. 이건 뭐예요? 대박 감사합니다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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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이건 갈비찜 이건 포크 포크 스튜 네 이거 많이 많이 포크 스튜 한 big egg?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계란말이일까요? 난 계란말이 계란말이 이건 밥일까요? 네 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라면이 싱겁기때문에 물을 주시면 1번 2번 3번 김치 김치 야 너 뭐냐? 나 한국에서 사왔어 진정을 잃었었죠? 진정성을 잃어서 사실 밥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져서 일진을 잠시 쉬었었는데 뭐랄까 정글을 갔다 오는데 밥 모든 밥이 맛있어 이 물은 어디에 숨을까요? 이 물 네 숨을까요?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맛있게 먹으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차다 맛있네 음! 듣기 맛있다 siitä est